해경이 해안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강화했습니다. 동해해안경찰서는 동해안 일대의 너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. 또 기상 악화 시 물놀이를 자제하고 너울 예보 시 방파제와 갯바위 출입 3가를 당부했습니다.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강릉과 동해 삼척지역에서는 연안안전사고 11건이 발생해 16명이 구조됐습니다.